4 그 제가 얻은 던져في 우린ick 4 뭐 어떤 sis 3 천날려보는 게 어때? 그게 더 머스티스러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뒤로 천을 막 흩날려보는 게 어때? 그게 좀 더 머스티스러울 것 같은데? 다 빼야겠다. 역시 심플한 게 제일 머스티스러울 것 같은데. 차오! 시뇨레 앤 시뇨레! 보나세라! 헬로우! 에브리원! 내가 못 보겠다. 아이엠 라라퀸. 항상 한국국장wood의 쓰일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가장 흐릴된 거에요. 이게 가장 투명에 의하게 만들었는데도 가장 멋진 페이스트께ит을 입고 최종 다른 게 예비의 미래의 제주도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래요! 이렇게 여러 리프터가 되는데요. 세상에 무슨 일이 발생할 거예요. 더 이상 흐름! 그러나 젤로 가야할 거예요. 다는 because everything here is so dull, ugly, ungrittly, unbeautiful. It is not most at all! Absolutely! I'm not very sure! But what on earth have they done to it? This shit! 내 팀이 너무 놀랬어 정말 그 미치... 오 마이크 오늘 내 영어는 모든 일을 잃어버렸어 죄송합니다 영어의 영어, please 우리 편집팀 식굴들도 하나같이 쉬하시거든요 특히 마감때 이게 머리가 막 떡이 져가지고 이 닭서클은 어떻구요? 와우 넋이 나와가지고 이거 완전 인간 좀비들이에요 그런 몰골들을 보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생긴 생명체들이 여기서 수련회를 열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내 눈에는 그들이 예뻐보인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어둠이 되어주는 오늘 밤 이 영상 속 주인감들처럼요 마감때마다 이 수명 줄여가면서 개고생하는 우리 편집팀 식구들 사랑합니다 또 이런 날은 마음껏 즐겨줘야지 나는 저녁에 데이트 약속이 있어서 못가니까 이 브릴란테하고 신틸란데한 너의 골드 카드로 마음껏 즐겨 아주 머스트스럽게 길 가라! 길 가라! 길 가라! 길 가라!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또 부끄럽지 않아 그러면 다음 호는 1위를 기대할게요 방금 나만 오싹했어? 편집장님 지금 멘트 좀 부편 같지 않았어? 그러게 편집장님 여태까지 순이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네 우리 편집장님 캐릭터 바뀌신 것 같아 부편! 부편! 질부편! 오우 미아티에요! 어머 세상에! 오셨어요 아우 마마 미아! 포메니 히노 포메니 히노 어머나 세상에 이 신틸란데하고 브릴리한테 했던 굴부가 이 얼굴 꼬라지 좀 봐 얼굴 안색이 완전 똥빛이야 말린 귤껍질 같아 가뜩이나 이 콩만한 머리가 곧 소멸할 기세네? 괜찮습니다 괜찮게 뭐가 괜찮아 내가 지부편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아 모스트 1위 지부편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마 나도 전적으로 서포트 해줄게 자랑 같지만은 내가 인맥이 장난이 아니야 대박 완전 쩔! 아직도 쩔쩔맨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그렇겠지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밤새 막 주물러주고 싶은데 약손이거든 근데 내가 약속이 있어 지부편도 좀 쉬어야지 하하하하 그럼 쉬어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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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